이번 시각 1, 2, 3, 4, 5, 1 나의 힘이 선워 라라라라라라라 아 잠깐만 잠깐만 이 거지같은 잡초들 진짜 이 새들 씨 왜 이끼를 다 뒤집어놓고 야 얘 잡초지 니네도 모르지? 누구한테 물어보려면 라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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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라라 라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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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라 라라 뎁렐라 가드닝이라고 아셨어요? 아니요 처음에 몰랐고 보내줬잖아요 영상을 정원을 선물하는 느낌이어서 저희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우셔도 돼요 이런 거 미리미리 좀 해서 야 여기서 뾰로로 뭐하냐? 이 양아씨들한테 내가 구독 당하고 베를라 가드윙이라는 게 원래 식물을 심으로써 저희가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면 어떨까? 이만큼의 땅만이라도 꽃이 있고 식물이 있었을 때 느끼는 위안이 되게 크거든 그 마음을 같이 공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다시 존댓 이미지 찾고 싶을 때 존댓말하고 항상 보여요 이미지를 중요하게 공유하실 때 이미지가 생명 아티스트 나는 행복을 주는 사람이야 그대 나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바드윙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? 해보자 한 거 한 6, 7년 정도 됐습니다 마지막에 이미지 찾은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다양한 거 같아 보여서 막힌 거 같니? 좀 과해졌어 막힌 거 같니?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침엽 이렇게 크는 거 너무 신기하지? 얘는 조금 부실하지? 얘는 은천 가뭄비나무라고 그래서 이런 건 지금 많이 없어서 되게 비싸 이거는 유포르비아 마나기아스키하르 쪽에 약간 선인장과의 그런 이건 월동이 되는 올리브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고 이런 거 보니까 그럴 거고 얘도 한 5, 6년 된 선인장 진짜 멋있지 얘도? 찔리면 죽는다 진짜 얘도 선인장도 진짜 멋있더라고 아이고 찔리면 죽는다 어? 이거 어디서 가져왔어? 선물로? 아니 소품입니다 이게 뭐야? 메리골드라고 해요 아 메리골드 메리골드 이거 장미잖아 메리골드가 그럴 거야 급파할 거야 노 장빛발이라는 게 있잖아요 장비 좀 한 번 표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? 툴 벨트 근데 진짜 짱이지? 전문가처럼 보이지? 소재 한 번만 취해주세요 야 이제 끝났다? 가? 벌써 다 치신 거예요? 어 저 힘든데? 이제는 약간 가드닝이란 어떤 가드닝 쉼? 수아 쉼보다는 있어보이는 걸로 해야지 숨 숨 쉬고 있다라는 생명 어? 아주 죽지 혼자 못 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한 명을 이제 섭외를 하려고 하는데 나 혼자는 죽어도 못해 힘이 있어야 돼 진짜 무조건 삽질이랑 허리 탔자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얘는 깔깔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내가 뽑고 싶다 면접 같은 거 봐도 되죠? 내가 낯가라서 못 봐 아 저거 부러워 아 저거 부러워 아 저거 부러워 저거 부러워 아 저거 부러워 툴툴 툴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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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좀 부러워 툴툴 툴툴 툴툴 죄송합니다 저거 뭐야? 저거 뭐야? 저거 뭐야? 저거 뭐야? 하하하하 들어서는 쓰고 간지럽다 야 너 왜 내가 꽂히니까 야 잠깐만 너 예량하는 거야? 같이 함께 할 형 나 꽃 너무 좋아해 면접 보셔야 돼요? 야 면접 봐야지 잠깐만 앉아 봐봐 형식상 면접이죠? 아니지 지금 일자리 있다고 해서 왔는데 너 요즘 어렵구나? 너무 힘들어 형 나 꽃 너무 좋아해 이야 진짜 스타일리움말 와 까질났다 바깥 일 한다고 해서 코트 입고 왔는데 발목 양말 쓰였어 너무 부끄러워 나 왜 때문에 너무 부끄러워 스타일리움말 잠깐만 너 조건이 돼? 잠깐만 조건이 뭔데? 예능은 뭐 했어? TV에서 어려운 문제를 풀고 그러는 거 펜땡 울리는 거 너 진짜 원예 할 수 있겠어? 이런 꽃 좋아해? 저 원예 원자 쓰잖아요 예 예 저 평일은 재즈 재짜짜 가지고 음악하고 너 허리는 괜찮아? 내가 알기로 너 운동도 하나도 안 하는데 저요? 저 디엘이에요 디엘 그게 뭐야? 데드리프트 나 얘랑 일하면 내가 일할 거 같단 말이야 강호님은 왜 안 하세요? 샵이 하나잖아요 야 너 운전면허 없잖아 그치? 그치?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도덕적인 차원에서 양성으로 하는 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순반역 테스트 몬스테라 가지고 몬스테라요? 몬스테라 뭐야 카스테라 같은 거? 식물 이름 이게 몬스테라야 너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몬스테라 주신 거? 몬스테라 주세요 하면 되는 거잖아 네 일로 와봐 아저씨 몬스테라 하나 주세요 예비 시험 저 화초 저기다 지금 심은 거 벌써 너무 짜증나요 모종 사업 여기 있다 이걸로 이제 모종이 거래를 하는 거예요? 이 방금 했는데 빨리 들어가서 이걸 어떻게 하라고 심어 야 이거 방금 했네 일할 사람 데려오래 지금 이거 방금 한 줄 어떻게 알았어? 네? 어떻게 알았어? 지금 흙의 재질이 약간 달라서 저 프로파일링 하거든요 이건 심은 직원으로 안 된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칭으로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이야 홈 프로젝트 홈 프로젝트 뭐야? 홈플레이트 말하는 거 아니에요 형 지금? 나 이번에 새로 나온 홈 프로젝트 너 진짜 관심이 없구나 나 안테나 나갈 거니? 삼각형 패더 오브 더 스프링 그래 패더 오브 더 스프링 이런 음악이잖아요 나 안테나 나갈 거니? 이거 얘 땅도 못 파 얘 이거 봤어? 나도 진짜 못하는데 넌 진짜 너무 못한다 이거 아니 이렇게 해서 주변을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너 시골에서 잘하지 않으니? 저요? 어 그리고 편의점이 있다 나 지금 거침없이 손으로 만지는 거 알죠? 두려움이 없어 주황색은 형이 마무리하시죠 나 얘랑 일하면 내가 일할 거 같단 말이야 큰일 났다 큰일이구나 잠깐 쉬죠 뭐 했다고 쉬어 야 글렀다 우와 형 핸드워시 이렇게 좁은 카페 가면 있는 거 있네 아니 형이 너 돈을 벌었잖아 그러니까 짱 멋있다 일로와 두고 씻어야지 형 점심에 짜사이 먹었어요? 일단 뭐 작은 거서부터 차근차근 한번 해보면 어 그러면 뭐 전 습궁처럼 잘 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 갑자기 너무 상하관계가 정해진 거 같아가지고 그럼 내가 너를 모셔야 되니? 제가 주의사항 조금 정하세요 아 그래? 이장원 살면서 살면서 하지 말자 그래 한번 보자 보시겠어요? 응 형 상처 받으면 안 돼? 아이 뭐 상처까지 받아 정재형 원칙 욕하지 않기 오 벌써 참았어요 방귀 자기 이거 말고 지금 20만 뷰를 볼 수 있는 그 구도가 뭐야? 어떻게 해야 돼? 우리가 20만 뷰가 나올 거 같아 저 저는 거기까지 아세요? 너 약간 경영 전공 아니냐? 카이스트? 이걸 맨날 주에 봐 아 진짜요? 정재형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말은 이렇게 해도 재형이 형 하자는 거 다 해요 미치겠다 진짜 하나만 해보자 일단 하나 해보고 어떤 느낌인지 한번 맞춰보자 소리 질 질 형 뭐라고 그러지? 한번 해보고 1회 안 맞으면 찢자 너도 딴 데서 정 갈라지자고 너무 나쁜 말 같다고 네 그치 나쁜 말이야 좋아요 시작 1회 촬영 용품 준비해서 우리 다음 촬영 때 봅시다 나 3M 살래 그건 네가 알아서 속으로 얘기해 다섯 개에 11,000원 줍니다 3M 슈퍼 그립 이제 자 그러면 우리 다음에 잘 뵙겠습니다 끝났어요? 끝났어요 쇼핑하고 있는데요 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하하하하하하